차네 차 석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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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국에 돌아가니 흥분되니? 흥분되니? 네? 흥분되? 흥분까지야? 질문에 있어 아주 형이 영어로 했으면 좋겠대요 형이 이제 처음에 저한테 가이드를 어떻게 보냈냐를 알지 알지 흥분되니? 흥분되니? 이게 뭐예요? 흥분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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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일을 통해 오늘의 일을 통해 오늘의 일을 통해 오늘의 일을 통해 기념일의 오늘을 또 기억할게요 어? 플래슈? 하고 바로 영어 매트에요 오늘의 일을 통해 오늘의 일을 통해 한국의 스컴의 제자들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시스템 QD 올랐대 왜지? 너 영어 했잖아 한국의 영어에서 한류는 방탄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정말 전세히 복고 돌아다니면서 저희 음악을 많은 분들이 들어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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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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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